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누구? 우리는 누구야? 스테키지 왼쪽부터 소개하지? 여기는 너 안 앉아 왼쪽부터 소개하지? 장이형, 하니, 리나, 황현진, 김승민, 펠릭스 우리 소개 다했지 이리와 아, 안면 뺐구나 아, 장빈이 형, 이리와 장빈, 이리와 봐봐 심평, 심평 소설 바이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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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랄 이상해 진정박뚱 소리가 안 돼, 움직이지 마 마취총 의사 여기 있어 장빈이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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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잘해야지 인사를 안녕하세요 인사는 더, 바르게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? 스테키지는 착한 아이돌입니다 자기소개,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? 저는 창빈이에요 네, 나이가 몇 살이죠? 저는 22살 22살이라고요?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이죠? 너무 잘생겨서 너무 말하고 제가 오늘은 창빈이요 창빈이 형 약간 마법을 부렸는데 너 뭐야? 카메라를 닦았는데 화질이 있어 뭐야? 우리의 잘생긴 얼굴에 포커스가 잡혀진 건가 매직 매직 죄송합니다 일단 네, 여러분 아까 켰는데 끊겨가지고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, 둘, 스테키지 안녕하세요, 스튜키지입니다 이것도 다시 해야겠네요 의상이 너무 예쁜걸요? 너무 예쁜걸요 오마이갓 뒤에 가요 안 보이네? 이거 저희 작년 콘서트 때 입었던 거 비슷하게 그대로 아니에요 맞아 네 근데 이번에 뭐 근데 우리 이거 코스도 로고 봤었잖아 맞아요 제가 뒤를 돌아볼게요 한이 모델 보여주세요 아, 뭐 좀만, 좀만, 좀만 좀만, 좀만 좀만,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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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,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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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디멘터인가요? 어 어 어 어, 그만 어 오케이 네, 네 저희가 뭐하고 있었죠, 여러분들? 연습하고 있었죠 연습하고 있었어요 네 연습하고 있었는데 저희 스테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또 브이라이브를 단체로 오랜만에 키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, 여러분들은 어 요즘 추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추위를? 네?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겨울인가? 가을 아니야? 가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겨울 아니야? 어 겨울 맞는 거 같은데? 스테이들이 겨울에 그거 굉장히 궁금해 다 나가주세요, 혼자 있고 싶으니까 슈비빵인지 팥빵인지 팥빵인지 팥빵 야 또 끊겼어 슈비빵 먹고 신빵 소떡 나 붕어빵 먹고 신빵 소떡 소떡 아 그거 붕어빵? 응 난 무조건 슈프림 난 슈프림 어떻게? 슈프림이야? 역시 붕어빵을 저는 슈크림입니다 난 둘 다 좋아 나도 둘 다 나도 붕어 난 둘 다 썩어먹어야 돼 다 먹으면 되지 팥 2개 슈크림 하나 다 먹으면 되지 맞아 오케이 자 머리부터 꼬리부터 하나 둘 셋 머리 머리부터지 당연하지 머리 또 안돼 야 원래 생선은 뱃살이 맛있는 거야 나 눈 감고 있어 나도 머리 다시 켜야겠는데 다시 됐어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그냥 계속 해보자 일단 그래 그래 어쨌든 여러분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? 항상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좀 남았는데 좀 남았어요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았는데 정확히 말해서 한 달하고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맞아요 얼마 남았어요 한 달하고 반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다 하시면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반 개월 후면? 반 개월 후면이 맞는 말이야 반 개월 한 달 반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오선도선 모여서 저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? 도대체 지금 와이파이가 아니 그 데이터가 좀 더 잘 들어오기 위하여 그래 이거 와이파이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행복하게 오늘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어저께 오 형 들어본 적 없는 노래인데 처음 들어봐요 까치 까치 설날은 맞아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연습 과정을 좀 보여 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어떤 과정을 보여줄 거냐 저희가 이미 그 기사에 신메뉴랑 백동인가요? 네 그걸 한다고 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각자 1절씩만 한번 이렇게 싹 한번 보여 드리려고 왔습니다 콘서트 런스루 할 거예요 네 런스루를 한다고 런스루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? 런스루를 한다고 난 뭐 이거 키고 할 거니까 네 리뷰 혼자 하는 건가요? 저 혼자요? 단독 공연? 무슨 소리죠? 단독 오케이 자 아무튼 잘 볼까요? 네 좋아요 해보자고요 전 달 볼래요 해는 저는 해보다는 달이 더 좋아요 그래요? 달 봅시다 오 예 달 볼라고 해 볼 안 돼? 해 볼라고 달 볼라고 베이 크래시는 여러분 저 핸드폰 바꿨어요 강화에 그때 이 기억을 더 올려볼까? 어? 춤출게요 Let's do it 춤출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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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노래야? 뭔 노래야? 신매디부터 한번 Let's go 샀고 자 여러분 자료 한 번 다 와줘요 구도가 나오느냐 볼게요 너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뭐다? 컨셉된다 알겠어 아니 아니 많이 남았는데 다 나오겠다 정말 여러분 깡짝 놀랄만한 무대들이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그냥 아주 그냥 어? 심장 부여잡고 오셔야 돼요 아 여기 주머니에 뭐가 많아 계속 뭐해? 어? 주머니 출발 어소우십쇼 위 가게는 자피 누가 부릅이도 심쪄 시켜 놓고 가면 널 두 가지 지나가도 나그네 비둘기까지 까지 까지 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뚜 오랜만에 이래요 여러분? 아 이거 너무 좋다 내 손님 어소우십쇼 위 가게는 자피 누가 부릅이도 심쪄 시켜 놓고 가면 널 두 가지 지나가도 나그네 비둘기까지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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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로 소셉 만들어처럼 음미하고 내게 말해봐 T-SOUL 별빨량의 모래저럭 아무도 다큐적인 거 아무리 쳐다보기 없대까지 온갖 스코스 브래듀 졸깃함을 넣었어 마치 창조받은 소리말들이 건들어가 새롭게 Because we're one of the kind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now On game 시작부터 다 우리껏 잠깐 돌아가야 한다 해도 결국 다시 시작해 열기가 쉽지 않아 눈에 눈 지금부터 싹 다 입만에다 데려와 가 뚜뚜뚜뚜뚜뚜뚜 후우 이게 우리 탑 탑 탑 탑 뚜뚜뚜뚜뚜 이게 우리 탑 탑 탑 탑 지금 바로 우릴 불을 껴 I just wanna dance and make it up 세운 불판 위에 제게 태궩 니는 그가 커서 원하는 걸로 봤어 뚜뚜뚜뚜 모든 날 그 셰프 I'm a fire star 미셀렛 미의 정점을 찍고 눈에 보여 일루션 우회 처음 느껴지 이런 변경 왜 오늘 했는 건가? 갑자기 생각나죠? 왜? 입에서 켰다고 생각났어 뭐야 친구야? 야 너는 입에서 좋은 말을 못하더라 근데 정말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잘했거든? 잘했거든? 그럼 그거 무슨 뭐지?